10편 30편 요호하여 내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며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호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도와달라고 주를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호하여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들어올리셨으며 내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여 요호하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하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요호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주는 산처럼 굳게 세우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 나는 무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요호하여 내가 주님께 불을 지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죽는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무덤에 들어간다면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흙먼지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주님의 성실하심을 널리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요호하여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요호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요호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언제까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